양파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따라가고 있어. 저기다. 음식 냄새인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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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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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에 로드. 랑에 로드. 저도요. 여기 기다려야 돼. 그쪽에서 먹어? 저도요. 주문을 못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어 다 잘해요. 영어 다 잘해. 해봐. 주문 좀 해줘요. 영어 다 잘해. 모게인.. 고맙습니다. 양파 넣어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십니까? 드셔보시고 하시죠? 다 해! 두 개는 낳고 왔어, 그냥 끄고 그랬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 작가님 어디 가셨나? 아, 헬로우 맛있겠다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 양반들이 이 냄새를 쫓아 성당 들어갔나? 냄새만 맡고도 아는 거 아닐까? 아직 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여행자 입었어요, 우리 지금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거 먹고 올라와 이걸 먹으면서 지도를 보고 있더니 그거 냄새, 빵집 냄새 생각나죠? 저 집 앞에 빵집이 있었어요 밥 먹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잖아 이게 독일 국가 같게 이쁘더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거꾸로 됐어 그러게요 걸크러시야 꽃 받으셨어요 선물로? 누구한테, 선생님? 연상의 여행 여기 비둘기처럼 모여드는 거야 얘들아, 안녕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 하던 거 뭐? 납작복숭아 납작복숭아 이거 사왔어 나는 이걸 그렇게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저거 맛있어요 나 이것도 하나 먹고, 저거 하고 하나 먹고 누가 막 묻으셨다 어, 여기 묻고 아까 이거 소세지 들고 다녔다 묻어 저기 있어요 여기도 묻으셨다 아, 그래 아, 난리야, 난리 아니, 그래야 정상이야 이렇게 묻히고 다녀야 정상인 거예요 여행 다닐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깔끔 나면 그걸 용납 못합니다 오줌 드셨어요? 오줌 드셨어요? 오줌 드셨어요? 갑자기 나 떠나줬어 난 별것도 하고 싶은 거 같더만 저기 영화 작가를 위해서 그 남겨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선생님, 드디어 다 모였는데 사실은 안 됐지 그럴까요? 다 모였어 이제 겨우 모였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